혹시 어떤 특기가 있나요? 저는 같이 살래요라는 드라마에서 따르릉을 축하춤을 췄었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선배님이랑 같이 해야 돼요? 그래요? 잘한다! 따르릉! 오른쪽! 오른쪽부터! 오른쪽부터! 잘 춘다! 잘하네! 이제 나온다!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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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르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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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위치해! 잘 추네! 기분이 잘 추네! 기분이 잘 추네! 따르릉! 내가 누구나! 내가 누구나! 우와, 다 돼! 오! 난다! 내가 누구나! 네! 잘한다! 잘하네! 춘문점 훌륭하시네! 춘문점 훌륭하시네! 춘문점 훌륭하시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